헬스케어에서 여러가지 새로 뜨는 그 많이 그 인베스트를 많이 하는 것이 그 Gene Editing Company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FDA나 또 NIH에서 7, 8가지 disease를 정해놓고 이 disease에서 Gene Editing Treatment를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인베스트를 하고 있다. 그중에서 오늘 하나의 기사가 나온 것이 Eli Lilly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Jennifer Doudna Scribe Therapeutic의 $1.2bd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. 여기 보이는 것은 7, 8가지 disease입니다. Genetic disease. Lilly에서 말씀드렸던 것 나왔고요. 그래서 여러가지 회사들이 자꾸 이런저런 기사들이 자꾸 뜨고 뭐 Face 1이나 2나 아니면 돈을 인베스트를 더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. 여러분이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